영화 소원의 주력들 이준익 감독님 그리고 배우 설경구 엄지원 라미나 씨를 모시겠습니다. 이게 심파가 아닙니다. 마지막 울려고 짤려고 만든 영화처럼 보일까봐 점잖게 공손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찍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우리 스틸 사진 보면 이렇게 많이 웃고 있더라고요. 웃기하시던데요. 저희가 그렇게 무거운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감독님과 설경구 선배님에 대한 어떤 신뢰 진심을 다해서 연기한다면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이 영화의 가장 위대한 선택은 이래였다. 보물이죠. 정말 배우로서 굉장한 근성이 있고 정말 대단한 배우예요. 꼬마 배우인데 저랑 닮았고. 닮았어요 진짜. 비싸지 않나요? 영석이는 저랑 닮았어요. 영화 소원은 네모다. 소원은 토닥토닥이다. 누구에게나 토닥토닥 해주는 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는 모든 분들한테 토닥토닥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코코몽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선물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우리 어린이가 뽑혔군요. 와 콩 아이고 좋아요. 진심. 진심. 진심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다가가면은 10월 2일부터 오랫동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개봉하면 꼭 보러 와주세요. 소원을 빌어 소원을 빌어 다시 아프지 않길 이제 다시 행복해 저도 한 아이의 아빠로서 영화를 보고 정말 5분에 한 번씩 눈물을 흘리고 영화 끝나는 후에 정말 큰 감동을 받고 가사를 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믿어 눈물로 채운 소원아 행복해 화이팅 소원아 김혜 행복해 화이팅 수고하ее ouble 환상 Pues 언니 하면 또 왜 복 ez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